4 서비스로 이어갑니다 어 1대 0 백핸들 백핸드로 2점을 가져왔고 4핸들 지금 그래서 조금씩 자신감을 갖고 있는 지은채 선수입니다 선수들이 이 내셔널 리그를 통해서 이 중계를 보고 많이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3대2 빠른 스피드 서비스 어 좋아요 정돈아의 오 오 오 백핸드 길었습니다 정돈아의 서비스 제트에 걸렸어요 마음이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 정돈의 스톱 이미 구현 만족 대학교 세트에 로 상풍 정돈 아라 자 초 살짝 플러스 지은채는 더 한발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네요 양선수 발빠른 대결 직전입니다. 대구 체비를 합니다. 자 지은채가 오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. 아쉬운 볼이네요. 공격 자세에 정봐라 길게면 길게 확실하게 공격으로 상대를 정말 압도하고 있거든요. 그렇지만 백핸드에서 조금 범신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임팩트를 더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좀 많이 떠요 서브가 아 브러스 좋아 1대2 직전해요 들어 올렸을 때 볼이 나가는 경우가 나왔습니다. 잘 죽였어 잘 참고 있습니다. 그렇죠 괄목할 만한 성장과 성숙을 가지고 왔습니다. 두 점차 오우 회전 좋았어요 적점을 도망가고 있는 상황 스트레이트를 받아냈고 선제 공격 정단하 잘 했거든요 예 빨리 자기 리듬으로 찾아줘야 됩니다. 파워감 있는 공격 그렇죠 오우 오우 8대3 당겨 지은채도 4대8 아 좋아요 중요한 기술입니다. 그렇죠 지금도 지은채 선제 공격 정단하 지은채 선제 공격 quelques 55 20 10 Angel 닫는 bin